뭐 아 아 나 해달라고 나 해달라고 나 해 달라고 역시 영웅을 쓰는 게 알려면 번개점프를 주거 없이 할 수 있다 엔힌 번개점프를 바로 봉손한 겁니다 어떻게 원래 거앤들이 안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전체로 여기로 전하나 반반 봉손 엄마 솔직히 반은 반반 여기도 짧게 쥐어 어떻게 커트 파악 중의 어떤거 맡으시겠어요 팔아돼 있는데 뭘 우승하면 꽃는걸로 어차피 지금 여기가 준비되있어요 여기 쌓아서 쓰러트리면 지는거에요 아하 그러면 저 먼저 쌓겠습니다 이 게임이야! 이럴때만 연장해! 나이스 형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좋아요 나이스 형으로 해! 어린이 무서워 언니 어린이 어린이 무서워 그러면 게임 하나 합시다 게임 무슨 게임? 야 이거 순서 정하기 게임 이거 순서 정할 게임 이것도 지금 정하기 게임인데 그걸 또 정해 그러면 최근에 저희 라디오에서 송훈이 신봉선이 동고동락에서 아 재밌는 추억의 게임을 문자로 받았어요 근데 이 안 보이고 과일 이름 대기 근데 웃으면 안 돼 서로의 얼굴 보고 눈도 피해서는 안 돼 자 1대1 카메라 시스템으로다가 정확하게 봐주기 바랍니다 과일 이름 대기 메론 바나나 호메 호덕 호덕 전 Why 호덕 Are you all 이럴들? 호덕 어때요? 아 savory Sure speed 타이 이 Mr word Not 나라 이름 대기 합시다 나라 이름 대기 동생 이름 동생 이름 저녁 detached 아 야 이 아 그 법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포토 한 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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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안 해 나 주말할 거야 나 장발만 하면 되잖아 구구다들 외자 구구다들 외자 3 5 12 나도 알겠다 심어 3 5 10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싸 이제 첫 번 순서 몇 번 하시겠습니까? 어쨌든지 말지 아닌지 줌임 너 나한테 산 봐라 저는 2번! 저는 5번 하겠습니다, 5번! 5번! 너무 힘든데! 1번, 6번 남았어! 나 6번! 뭐야? 사람이 1번! 신나야, 저 끝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6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1번, 1번! 1번, 2번?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야!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자, 진짜! 손 놓고 조금 기다려! 자, 테이블에 손 떼지 마시고요! 다 좀 뱉히게 했다. 어! 수장 내, 수장 내, 수장 내! 아니, 쌩이! 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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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장증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거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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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아직이요. 시간좀 봐. 시간좀 봐. 빙신영. 신영 언니 안 돼. 머리 감고 와서. 아 잠깐만. 밥만 잘 나오겠는데? 아 잠깐만. 아 이틀 정도 안 돼. 오! 야! 야! 해보라! 보라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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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머리 길어서 약간 많이 들어. 망했다. 밑에. 뭐 될 것 같은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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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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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어떻게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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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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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심은 어려워. MARIOP. 아! 이 시간을 많이 시키, 아! 아! 쫄슴. 손을 Knuckle. 이정이. 아! 가은의prit. 카레 зах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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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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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다고 지금 몇 개 개가 됐는데 지금부터 경과연 씨 먼저 파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우리가 디자이너가 두 명이라 몬터 스타일러 가실 거니까 세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베컴 베컴? 베컴 스타일. 아니 양쪽을 똑같지만 해주세요. 저는 과감하게 자릅니다. 아 그럼 모르겠지. 어떻게 부상해. 화마도 오해 가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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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모발은 가발보다 더 잔머리가 많죠. 네. 그 모발 하나하누로 하나를 다 로또에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로또 안으로 안 말려 들어가는 그 머리들의 생머리로 남게 되겠죠. 아 아 여기 원래 땡통이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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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때부터 당기는 것밖에 안 보여서 실제 모발에 하니까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뭐라고 대충 잘하고 뭔지 그러죠 자 얘들아 잠깐만 거울거면 안 돼요? 안 돼 야 괜찮지? 봐봐 봐봐 나 주연이 이리 와 주연이 와 괜찮지? 네 괜찮아요 완성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경라윤씨 먼저 괜찮아 저 마음에 들어요 보니까 어디는 빠글빠글 말리고 어딘 약간 풀리고 이런 게 이게 오히려 스타일 같은데요? 예전에 있었다면 2분의 1 퍼마 아까 계셨어요? 계도한 건 2분의 1 퍼마가 아니었는데 이제 마실 때 굉장히 모발을 많이 놓치셨어요 트렌드라고 말하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펌이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때 머리 너무 아팠어요 많이 아프셨죠? 굉장히 많이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시간에도 지나서 머리카락이 좀 원래 힘이 센 거예요 언니 진짜? 정가훈씨는 머리가 아팠지만 이분은 마흔이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뒷마음으로 있는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셨거든요 네 도와주실까?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찍어주시면 이분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습관으로 오겠다 습관하지 네 오늘 엄마 TV 나오지 말라고 얼마나 젊어보인지 모르겠어요 네 커트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분은 과감성과 창작성의 점수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과감하게 자르셨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렇죠? 네 커트의 점수를 더 훨씬 후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오늘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처럼 너무나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로 조금만 더 배우신다면 충분히 봉사의 결실을 맺고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와 자 이제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네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 필리핀에 넘어가서의 이야기들 계속 지켜주세요